청와문화산업대기가 중간하는 작가들의 파키스탄 유튜브 이종호 매튼스쿨의 롱토뷰입니다. 비정기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반가운 롱토뷰 오늘은 엄청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5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관종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저희가 어제 녹음하고 오늘 또 녹음해가지고요. 그렇죠. 근황이 있으실 리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근황. 네. 오늘은 화요일 수업에 종강을 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아 그리고 저 최근에 여행 계획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런 게 근황이죠. 어떤 무슨 계획이에요? 강릉 여행이요. 강릉이요? 네.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강릉까지 가서 그 유명한 안목해변 커피거리 있잖아요. 카페거리 그 유명한이라고 해도 내가 모르니까 뭐 강릉 요즘 여행 많이 가더라고요. 네. 카페거리도 유명하고 거기서 서핑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저는 서핑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한 번 해보시죠. 괜찮지. 네. 차라리 죽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언제요? 방학 때? 네. 방학 때요. 크리스마스 날 출발하려고요. 교수님들은 교수라는 직종은 보통 이제 방학을 바라보고 사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방학이 이제 그 어디 여행을 가기 좋은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방학하면 이제 세이브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기간에는 강릉 여행밖에 없습니까? 강릉 여행만 있습니다.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아직은요. 그래요. 강릉에 카페거리가 있다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서핑 비치는 저기 저긴데 양양. 양양. 양양 유명하죠? 그렇죠. 양양에서부터 쭉 다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도 서핑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고. 전 다이버잖아요. 다이빙을 하는데. 그랬지. 너무 오래 안 했어. 다이빙 너무 오래 안 해갖고. 그랬지. 내년 다이빙 노리고 있는데. 네. 우리 한국의 동해가 얘기한 것 같다. 그렇죠. 했어요. 저 기억나요. 한국의 그 동해 다이빙하라고 가면 양양에도 가요. 네. 서핑하는 분들이랑 다이빙하는 분들이랑 안 맞아요. 왜요? 원하는 바다가 다르거든요. 아 네. 서핑을 위해서는. 잔잔한 바다. 파도가 와야죠. 서핑하는데. 아 그치 그치. 잠수할 때는 잠수할 때 잔잔한 바다. 서핑할 때는 파도. 위에 막 파도. 위에 서핑하기 되게 좋은 바다다. 다이빙하러 들어가면 물속에서 멀미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서지라고 불러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떠 있으면 나를 계속 흔들어요. 아. 그래서 보통 다이빙하는 분들이 신나면 서핑하는 분들은 심심해요. 그러면 다이빙도 동해로 가세요? 동해 가셨죠. 동해가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터프한 곳입니다. 다이버들에게. 아 그렇구나. 동해에서 경험을 쌓은 다이버는 다른 나라에서 알아줘요. 코리안 이스트 씨? 어 크레이지. 그 정도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근황은 오늘은 이 롱터뷰 작가님이 오시는데 마감이 안 끝난 거예요. 마감을 방금 끝냈거든요. 오 축하드립니다. 씻지도 못하고 마감을 해서 그래도 씻어야지. 그리고 이제 씻으러 헬스장을 갔어요. 네. 딱 정확히 운동할 시간이 10분이 남은 거예요. 10분. 운동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운동할 시간이 10분밖에 없을 땐 뭘 하면 됩니까? 바빠서 운동 못 하는 거 거짓말이다. 정말 10분만 있어도 운동이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때 내가 몰랐죠. 그 말의 의미를. 10분만 해도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무지하게 고통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간단하게 10분동안 쉬지 않고 스쿼트 하시면 돼요. 10분 딱 걸어놓고 스쿼트를 했어요. 평소에 한 100개쯤 하면 1개거든요. 근데 5분에 50초가 돼 있는 거예요. 아 100개 하니까 5분 50초예요? 5분 50초가 남은 거예요. 대단하시다.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분 채우셨어요? 채웠죠. 210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겨울인데 반팔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안 추우시냐고 그랬더니 더우시대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의미 없는 말이 없죠? 그렇죠. 맨날 말씀하시더라 근데. 미안해. 안 할게요. 운동하면 좋으니까. 네. 그래요. 하긴 나도 운동 안 했던 때 누가 이런 얘기하면 진짜 바람소리 같이 들었어. 그렇죠.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신가 보지 뭐. 뭐 이렇게 듣죠.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이 정도의 의미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로 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어제 라이브 때 미리 광고를 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오늘의 롱터뷰는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 아 진짜. 과연 이분이 오실까 싶었는데. 맞아요. 너무 선뜻. 너무 선뜻 수락을 하셔가지고 벅찬 상태입니다. 홍란지 박사님이 이분의 팬이잖아요. 그럼요. 저 진짜 예전부터 모시고 싶다고 한참 동안 얘기했었고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안 될 거예요 이랬나요. 한참 연재 중이시니까. 아 내가 먼저 중간에서 베리어를 쳤구나. 미안합니다. 우리 방송 특히 그중에서 롱터뷰를 즐겨 들으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잽싸게 문전쇄도를 섭외해 들어갔습니다. 들으세요. 와 영광이다. 그걸 여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롱터뷰는 최근 네이버 웹툰에서 신도림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오신 오세형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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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평화로운 기운의 작가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평화로운 분이에요. 자 연재 중 새로운 시즌이 들어갔는데 이천의 청강대까지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런 방송입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이분이 이런 작가님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저는 사실 오세형 작가님을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이중흥 작가님께 물어보기가 약간 좀 왜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겠지라는 아 내가 모르는 사회 모르는 사회일까 봐? 아는 사회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팀 작가들끼리 보통 좀 알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모르시겠지라고 그냥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인기는 작가는 모를 거야 이 사람이. 네? 그렇게 아 아닙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즌 돌입. 아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으셔. 그쵸? 난리났어. 혹시 칭찬에 약하신가요? 아 약한 편인데 잘 견뎌보겠습니다. 오늘 상당할 텐데 노력해보겠습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혹시 독자분들 팬분들 만날 기회가 좀 많나요? 오프라인에서? 뭐 행사 같은 거?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팬사인의 같은 형식으로. 한 적이 있다. 거의 없다.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군요. 그러면 이제 막 작가님 꽥꽥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이런 상황은 익숙하지 않으시죠? 아 네네. 작가들끼리 있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없죠. 없잖아요. 오늘 그럴 거예요. 네 적응하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분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분은 사실 뭐 소개를 따로 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그러니까요. 새로운 시즌 들어가고 요즘에 근황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요즘 근황이요? 네. 그냥 마감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원래 연재면서 술을 안 마셨거든요. 네. 네. 요즘에는 마감하고 술 마시고 마감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오늘 롱터뷰 구성이 좀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고정된 첫 질문 있잖아요. 네. 그게 한참 뒤에 나올 거예요. 어? 왜요? 그 전에 스타를 모셨으니까 예능적인 질문들. 취미가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충분히 좀 하려고. 자 이제 오세영 작가님 제가 처음으로 뵙게 된 것은 제가 데뷔하기 직전 오세영 작가님이 데뷔한 직후로 알고 있는 거의 11년 전일 겁니다. 맞나요? 그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어떻게 봤었죠? 같은 부모였나요? 그때 만화진흥원 부처 만화진흥원에 입주를 했는데 그렇죠. 그때 전 3층에 있었고 네. 커튼 부모는 2층에 있었는데 3층은 좀 나이가 좀 많은 작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어울리기 좀 힘들어서 네. 이제 그때 당시 정필원 작가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신분이 있어서 네. 가끔 놀러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일 있으면 궁금한 거 먼저 해왔던 분들이 많아서 저보다 먼저 했던 작가들이 많아서 물어보러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오시면 우리 그 당시 부천에 있는 저의 작업실은 고양이 밭이죠. 다들 고양이들입니다. 누가 와도 본체만 챙겨요. 그중에 유일하게 강아지가 저라서 꼬리를 살렁살렁 흔들며 가잖아요. 그때 친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뒤로 지금 제가 작업실에서 나오기 전에는 바로 옆 옆방 거기 뭐 연렁전사 작가님도 가시고 그럼 진짜 친하셨네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 좀비 딸 좀비 딸 아 그쵸. 이은창 작가님 그 자식이 그 자식이 그 자식이 그 이후로는 제가 함부로 말을 안 해요. 나는 굉장히 친하다고 느끼지만 그 윤창이가 그때 와가지고 저희가 친했나요?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 궁금하시면 이은창 작가님 편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 못하겠는데 네. 같은 질문을 한번 오세원 작가님께 해주실래요? 아 네. 이동범 작가님이랑 친하신거죠? 저는 친하다기보다는 네. 내가 이럴거 같아서 어떻게 그게 아니라 어 종범 형한테 생각해서 제가 뭐 물어볼게 많아요. 작가 생활하면서 이제 형이 먼저 했던게 너무 많더라구요. 저한테 제의 들어오는거나 뭐 일일적인 부분에서 특히 많이 제의를 받은데 다 먼저 해봤더라구요. 친하다기보다는 네이버 지식인 같은 존재다. 그렇네요. 약간 꼰대 내가 해봤는데 검색하기 귀찮을 때 전화하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서 물어본 적이 많았어요. 아 네. 그래서 친하냐구요. 네.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절대 말 안해줘. 아 친해지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왜냐면 오세원 작가님이 되게 친해지기가 쉽진 않아요. 오세원 작가님이요?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동료 작가 중에서 내 머릿속에 비슷한 군으로 묶여있는 분들이 오세원 작가 그 다음에 삭 작가 헬퍼 두 분도 인연이 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다가가면 백스텝을 하지만 있으면 다가와요. 멀지도 않고 불가건 불가건 진짜 고양이네요. 불가원 불가근 멀어지지도 않지만 가까워지지도 않는 같이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게 제일 좋지 않나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저희 비즈니스 안해요. 아 근데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언제나 이렇게 경애라고 하죠. 경애 존경과 애정 그걸 갖고 있는 작가님이고요. 이분은 저를 그냥 지식인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많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본 거라고요.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다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되게 순둥순둥하게만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네요. 후추도 뿌려주고 좋습니다. 취미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만화에 대한 얘기를 쭉 물어보기 전에 과거에 제가 느끼고 있던 오세영 작가는 딱 이 말이었어요. 만화밖에 모르는 바보. 언제나 만화만을 하고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옷, 술, 음악 여러 가지 나름대로 행복 추구를 조금 하는 게 가끔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졌습니다. 오세영 작가님은 취미가 있어요? 원래는 저도 신도림을 들어가면서까지 가져봤던 취미는 사실 게임이었어요. 게임이었어요? 게임을 좋아했었는데 게임, 어떤 게임? 콘솔입니까? 온라인입니까? 온라인 게임을 좋아했어요. 롤이라고 하죠. 롤을 많이 하다가 연재가 좀 길어지면서 게임을 끊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그렇죠. 게임 안 하게 되고 딱히 취미라고 하면 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술을 마셔서 그거 이외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로 작업하시는 곳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작가님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숨겨진 비밀기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세요? 네. 거기 가면 저도 이제 가끔 가거든요. 위기일 때 가요. 이제 제 앞줄에 앉아계시고 제 뒤에는 억수정에 앉아있고 이렇게 있는데 간간히 가니까 같이 술 먹고 놀 기회가 별로 없어요. 워낙 또 바쁘시잖아요. 이분이 안 친해서 같이 자고 나 뒷급 왕이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는 술 마실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 나쁘지 않은 뭐 친하지 않더라도 나쁘지 않은 사람 앞에 있다. 그럼 좋은 것 같아요. 물어볼 거 많을 때 그치 그치 궁금한 거 쫙 정리해놓고 나중에 한번 같이 한 번에 제가 물어볼게요. 요즘에는 술자리를 즐기시는군요. 네. 좋아하시는 주종은? 소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네네. 홍단지 교수님이 맥주를 좋아하게 아 네네네. 들었어요. 지금도 맥주를 드세요? 진짜 애청첫이다. 청취자 인증했네. 네. 저 맥주 요즘에 계속 골라 마시는 재미. 추천해주고 싶은 맥주 보고 있어요. 진짜요? 좋습니다. 클라우드 병맥주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클라우드 병맥주요? 그냥 캔맥주가 아닌 저도 이제 같은 작업실에 있는 이한솔 작가가 추천해줘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맛이 달라요. 근데 확실히 모르는 분도 많아요. 병맥주 캔맥주 맛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죠. 맥주는 원래 병으로 먹는 게 좀 맛있다는 기본적인 어떤 저 오늘 바로 삽니다. 맥주인들 사이에서의 상식 같은 게 좀 있는데 뭐 맥주 안 좋아하는 분들은 유난 떠네 이러지만 아니요. 진짜 맛 달라요. 달래요. 클라우드 병맥주. 꼭 오늘 사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맛있는 술의 세계로 한번 끌러가고 싶은데 불러주시면 맛있는 술이면 가겠습니다. 제가 술. 제가 애주가잖아요. 애주. 저는 정말 집에서 혼자서 맛있는 술을 먹는 편인데 꼭 한번 풍덩 빠뜨려 보겠습니다. 감사. 다음 마감 못한 정화로. 좋습니다. 게임과 술. 사실 이분이 패셔니스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인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근데 지금 멋지세요. 보통 근데 그래요? 되게 코드가 있지 않아요? 아 그냥 항상 입는 옷을 입어가지고 그게 그냥 제 것 같은 거지 굳이 제가 옷을 많이 고르고 그러진 않아서요. 스트릿 패션 있죠. 스트릿 패션 조거 팬츠나 양쪽 다른 모양의 신발 이런 거잖아요. 어울리세요. 조거 팬츠로 대표되는 스트릿 패션의 어떤 아이콘처럼 제 머릿속이 있거든요. 좀 더 친해져야 되겠네. 되게 오래전 얘기 같아요. 아 그래요? 조거 팬츠는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네. 패알못이셔서. 저도 패알못이라. 제가 뭐 안쪽 해봤자. 좋습니다. 그러면 신도리 연주에 들어가기 전에 휴제를 얼마 동안 하셨었죠? 6개월 했어요. 휴제를 6, 7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정도로 길게 쉬어 본 적이 그 전에 있었나요? 뱀파이어 끝나고 뱀파이어 작품이랑 뱀파이어라는 작품 끝나고 1년 반 쉬고 그때는 그때는 뭐 사고가 있었으니까 네네네네. 그렇게 이후에는 이렇게 길게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보통 물어보죠. 작가들이 쉬면 뭐하나? 이번 현재 시즌 종료하거든 와이프랑 여행을 다 한 달 정도 해외여행하고 국내여행도 다녀오고 여행 어디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해요. 둘 다 그래가지고 많이 다니고 와서 3개월 정도 다니고 3개월 작업 다시 준비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알차게 보내셨다. 그쵸? 여행을 갔다 오면 확실히 제대로 휴제를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른 거라면 약간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충실함이 없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게 휴제라고 느낀 건데 이번에 처음 느낀 건데 하루의 시간이 정말 길더라고요. 24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쵸?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연주하다가 안 하면 주체를 못하죠. 시간을. 저희는 일주일이 하루같이 느껴졌거든요. 진짜 마감을 하니까 근데 하루가 하루라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작가님이 어떤 작가인지 말은 못하지만 되게 어렵게 사시다가 작품이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가지고 젊은 작가님인데 저하고 좀 친한 사이였거든요. 그쪽은 친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박이 나가지고 돈이 쏟아지 들어온 거예요. 어떤 기간 동안 정말 하루에 막 5천 원 쓰고 3천 원 쓰고 살다가 너무 어렵게 살다가 대박이 나면서 갑자기 하루에 막 수백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체를 못하겠다. 이거를 근데 돈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어떻게 저축을 하거나 사고 재테크를 한 게 있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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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그게 없어요. 그냥 주체를 못하면 퍼지고 그냥 날리는 게 끝이기 때문에 저도 그 기분 뭔지 알아. 그때 이제 운동을 하죠. 나 지금 갈 길 잃었어. 나 지금 갈 길 잃은 것 같아. 네? 무슨 일이에요? 오늘 진행해 갈 길을 잃은 것 같아. 아 갑자기 운동 얘기를 또 끝내시니까 네. 깜짝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그럴 때 운동을 한다고요? 자 오세원 작가님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은요. 지금 현재 네이버 웹툰의 신돌이 물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렇죠. 사실 그 전에 굉장히 길고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저는 그 초창기 작품부터 팬이었고 팬이었어요 정말. 너무 잘 그려가지고 뭐지 이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싶은 느낌? 그때부터 이제 헬퍼의 삭 작가님이랑 둘이 비슷하게 막 상 받고 알려주고 그랬어서 기억을 하는데 자 저거 제 머릿속에서는 만화천재로 지금 각인이 돼 있습니다만 본인이 못 잡고 있죠 지금 이 칭찬이 그렇네요. 만화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적당히 물어볼게요 이제. 오세원 작가님의 인생은 만화로 치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정확히 만화로 만화를 그리고 만화에 대한 생각을 하긴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인생에 만화가 아예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제가 만화를 보지를 못했어요. 집안 환경에서 부모님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친구들이 보는 거를 따라 그리고 친구들이 보고 따라 그리잖아요. 따라 그리는 걸 보고 전 또 따라 그리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잘 몰랐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만화책을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만화가 좋다 싫다를 얘기할 수준도 아니었다. 그냥 안치냈다. 너와 나처럼. 물어볼 것도 없고 만날 것도 없고 아니 만화야 만화 만화랑 안치냈다 그때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으로 찍어서 말씀하셨다는 건 뭔가 계기가 있다는 얘기네요. 아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뒤에서 맨날 자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대여점에서 만화책 한지를 다 빌려오는 친구. 저 같은 사람이요. 아 네. 그쵸. 저 진짜요. 중학교 다닐 때 책가방이 두 개였어요. 제 책가방이랑 대단하시죠. 큰 백팩 하나에 몇십 권짜리 전지를 빌려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요. 공급책이셨던 거죠? 공급책이 있었어요. 공급책이셨던. 맨날 자는데 아침 일찍 와서 그 책을 다 뿌려요. 근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안 보다가 슬램덩그라는 책이 제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걸 보고 근데 제가 늦게 받았어요. 그 책을 거의 6교시 그래서 책을 받아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1권. 네. 1권을 받았어요. 3권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파했군요. 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제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형한테 대여자마자한테 대여자마자 1권부터 3권까지 빌려서 형한테 준 거예요. 아 형이 계속 빌려오실 수 있도록 봐봐. 천재 맞다. 진짜 만화 천재. 만화밖에 모르는 용리현시다. 야 대박이다. 당일날 형이 그 완결까지 다 빌려오더라고요. 그렇지. 마치 그 아닙니다. 비우는 좀 그렇다. 원래 판타지 게임을 하면 네. 오크 거대한 오크 등주에 올라탄 작은 악마가 조종을 하거든요. 네네네. 형이 다 빌려왔어요. 형은 어른이었나 보군요. 아니요. 형도 고3이었는데 용돈이 저보다 더 셌죠. 그래서 고2때 고1때 그랬고요. 고1때 슬램덩크와의 만나 거기 사실 범유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곳씩 발이거든요. 그 작가 딴 얘기를 세 보자면 그 공급책 하는 친구는 만화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아 같이 그래서 만화동화를 만들었어요.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나를 빠트렸으니 책임져라. 저도 사실 근데 공급책들이 그렇게 쫙 전지를 빌려서 뿌리면 일단은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의리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한 명이 잡혀 들어가면 줄줄이 잡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어때요? 그거 잘 됐나요? 그 당시에 그 친구 저희 학교는 사실 학교 선생님들 특징이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만화책 볼 수도 있고 네. 근데 대신 수업 시간에는 보지 말아 정도였는데 수업 시간에 봐서 걸려도 딱히 그렇게 엄하게 하는 선생님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하네요. 어떤 종류의 학교인지 일반적인 일반 고등학교였어요. 네. 오오오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만화 동아리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때부터 한번 순순히 한번 얘기해 주시죠. 만화와의 인연을. 아 근데 제가 고1 때는 만화책만 봤어요. 네. 그 친구가 빌려놓은 만화책 다 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보다가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때 기억에 남는 게 용비불패. 아이고야. 문종호 선생님. 고수의 작가님들이죠. 용비불패. 해와달. 아 건과의 작가님. 네. 정말 천재죠 그분도. 남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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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과의 작가님 작품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엄청 좋아했어요. 남자이야기 진짜 구하기 어려웠어요. 대도 진짜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요? 지금 몇 십만 원 합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하려면 진짜 돈 많이 들어요. 해와달은 특히 원판은 지금도 가격이 높다고 들었어요. 제 방에 다 있거든요. 죽기 전에 탈락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죠 그렇죠. 원가의 작가님 좋아하시는군요. 고2 올라갔는데 고2때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 친구가 한 명 앉아있었는데 그 친구가 수업시간마다 낙서를 하는데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내가 저 친구 옆에 앉아야겠다 해서 그냥 짝꿍이 됐어요 제가. 짝꿍. 정겨원도 다녀네요. 짝꿍. 아침에 오면은 그냥 자기가 먼저 앉는 순서대로 그냥 앉았거든요. 진짜 그 학교 신기하네.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그 친구 옆에 앉으면서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냥 또 만화를 그렸던 거 같아요. 그림을. 이거 약간 어찌되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만화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그 학생이 좋아서 네가 따라그리면 나도 따라그리겠다. 이거 키워물이에요? 약간 브로맨스인데? 어. 그렇진 않아요. 워낙 그 친구가 학교 내에서 전체적으로 인기가 높았어요. 아. 인기죠. 그 친구 따라그리는 걸 잘 그리던가요? 정말 잘 그렸어요. 오. 신기하다. 그 사람은 지금 뭐합니까? 지금은 핀란드에 있어요. 아. 유학가 있습니다. 우와. 아마 곧 연재를 할 거예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디자인 회사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핀란드 가서 와이프가 이제 유학을 한다고 같이 가서 이제 어디지? 그 배달의 민족이 사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쪽에 곧 연재 들어갈 거라고. 오. 신기해. 네. 결국 도라돌라 같이 와. 진짜 신기하다. 그 당시 짝꿍이 둘 다 만화가 되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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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있다가 시간 남으면 좀 더 물어볼게요. 그래서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냥 만화 따라 그리기만 했어요. 네. 따라 그리는데 그때까지도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제가 좀 어떤 뭐라고 해야 하지? 전 똑똑한 줄 알았는데 좀 모자랬던 거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공부도 못하고 할 줄 알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하고 사모 다르군요. 네. 네. 지금은 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고 걱정도 좀 하고 이런 편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약간 만사태평이었군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느 날 낚시를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네. 낚시를 데려가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랑 낚시를 좀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다녔었어요. 원래 다녔군요. 네. 중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는 안 갔는데 갑자기 낚시를 한 1년 만에 가다 하셔서 쫓아갔는데. 보통 그러면 긴장하는데. 그러니까요. 안 하는 것 같면. 근데 아버지가 긴장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낚시하고 와야지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낚시하면서. 그래서 너 공부도 안 하고 뭐 할 거냐고 해서 요즘 뭐 하고 다니냐고. 보통 코너에 몰아넣고 때릴 때죠. 이게 낚시가서 말하면 사실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밤에. 그렇죠. 찍 보면서 할 게 없어요. 기쁜 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땐 낮이었는데. 근데. 아니.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요즘 친구 그림 그리고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는 게 재밌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미스러운 단이라고 하셔서. 이제. 그날 집에 와서. 아 난 이제 미술학원 다니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머니랑 아버지는 싸우시더라고요. 네. 왜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지금 법안을 발령하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낚시를 보낸 게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네. 결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왜 결제를 안 받냐 나한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 공부를 시키라고. 낚시 가서 이제 그런 얘기 좀 하고 오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런 결정으로. 결정을 짓고. 돌아오니까. 침투자가 잘못했네. 어머니가 아버지를 되게 원망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버지가 거기서 명언을 남기셨어요. 어 뭔데요. 아 애가 멍청한 걸 어떡하냐고. 어떻게. 애가 모자란 거를. 공부 쪽 머리가 아닌 걸 어떡하냐고. 내가. 아 이게. 저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내가 공부를 못하지. 맞아. 그래서 인정하고 그날 잠들고.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네. 나 미술학원 다닐 거 같아. 그림 그리는 친구들한테. 동아리. 얘기했더니. 다 다니고 있더라고요. 미술학원. 아 진짜요. 손님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 다니면서. 네. 그림을 본격적으로.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너무. 근데 아버님. 아버님 왜. 변척도 없는 분을 존경하게 되지. 어. 명언이다. 아니 저희 아버님.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의 반응은.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렇구나. 보통 그럴 때 부모님들은. 안 좋은 얘기라면. 당신 닮아서 그래로 가는데. 그렇죠. 좋은 거 하면 나 닮아서 그래로. 아 또 그렇군요. 그 당시에 만화 동아리에서 같이 그림 그리던 친구들 중에서. 혹시 만화 쪽으로 같이 나간 친구가 더 있나요. 없어요 지금은. 본인만. 저랑 지금 아까 말했던. 잘 그렸던 친구의. 음. 잘생겨진고. 네. 저도 만화 동아리 친구 중에 저밖에 없네요. 음. 그렇게 만화를 그리다가. 만화 동아리를 만들다가. 미술학원을 갔다. 미술학원 전까진 저랑 되게 비슷한데. 네. 역시 사람 배워야 되는구나. 미술학원을. 그때까지만 해도 만화가라는 직업이 들어온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전공 머릿속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되게 신기하네. 이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보통 미술학원 그러면 고2 때 미술학원이면. 네. 좀 늦은 편이죠. 전공을 생각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닌 게. 저때 들어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고2 때 들어온 학생들. 맞아요. 저희 때는 거의 고2 때 갔어요. 인플레이션이 좀. 네. 지금은. 중학교 때 들어가서. 대부분 사실. 미술학원을 찾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성적과 관련돼서. 이제. 그쯤이라. 고2 때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1 때는. 네. 나에겐 아직 시간이 많다. 네. 부모님도 약간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고2가 되면. 둘 중에 한 분이 얘기하죠. 멍청한 걸 어떡해. 그렇죠. 그때 됐잖아요. 아 그 고2 때 많이. 슬픈가요? 슬픈 일이 아닌데. 슬픈 일이 아닌데. 아니 뭐. 아버지도 화가 나신 거죠. 어머니한테. 왜 나한테 이래 이거죠. 아. 네. 아.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제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명언이에요.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멋진데. 멋지신데. 그래서 이제. 그 미술학원 다니면서부터는. 아직도 목적이 없는데. 수단이 나왔어요. 내가 너무 신기한 거야. 전공을 하겠다. 만화가를 하겠다. 이런 목적이 없는데. 일단 수단을 하나 잡고. 그림을 제대로 배우고. 이런 경우가. 롱톱이 역사상 별로 없어요. 음. 그럴 수. 그렇죠. 네. 그렇겠죠. 다른 친구들은. 만화가를 꿈꾸고 있었나요. 네. 같이 동원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만화. 아. 그 친구들도 사실. 만화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목적 없이 그렸던 것 같아요. 다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요. 근데. 그 이때. 저희. 학교 바로 앞에. 만화동아리라는. 이름이 붙은. 작업실이 있는 거예요. 작업실인데. 만화동아리. 꾼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명패. 명패가 걸려있어요. 그것부터 설레죠. 여긴 뭐지.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갔죠. 가전지까지 생긴 데가 아니었어요. 네. 상가 건물. 쌀을 팔 것 같은. 쌀 써있을 것 같은 데다가. 꾼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 작가가 있더라고요. 진짜. 소년 챔프에서 그때. 손병준 작가라고. 손병준 작가 말고. 이름이 비슷한데. 명랑만화를 그렸던 작가분이 좋고. 손병준 작가님. 되게 재미있는 게 또. 거기에. 아직 데뷔를 하지 못한. 무현물을 그리려고 하시는. 극화 작가를 준비하는. 문정후가 아닌. 문정호 선생님이 계세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만화 배우고. 야. 만화 얘기 많이 듣고. 그냥 들어갔어요. 네네네.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들어가서 하지. 근데 그분들이 너무 반겨주셨어요. 이제. 어린 친구들이 오니까.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그분들. 네네. 아이언스틴 그리신 분이구나. 손병준 작가님이. 정말. 잘 그리세요. 기억났어. 기억났어. 옛날 기억났어. 네. 이 당시 저는 이충호 형님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냥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제일 잘 그린 애가 누구야. 통 나와. 그래서. 그. 그. 특히 여기 병준이 형이. 그. 아이언스틱 그렸던 그 형이.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줬어요. 만화에 대해서 이제. 뭐. 연출이란 말도 처음 들어봤고 거기서. 스토리텔링 뭐. 캐릭터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봤고. 오. 아이가 그림을 좋아하던 소년이. 만화와 관련된 정보를 처음 얻게 되는. 네. 처음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얼떨결에. 대학 입시 보고. 미대를 봤어요. 그냥. 만화가를 딱히 목적 안 두고. 네. 그때 만화가가 이제 신설할 때였거든요. 그때도 아직. 그래서. 어. 생각보다 격려율이 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제. 세 개를 쓸 수 있는데. 만화가를 다 못 썼어요. 세 군데 다. 그래서 한 군데만 쓰고 나머지는 다 디자인가로 넣었어요. 네. 근데. 붙더라고요. 운이 좋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되게 좋은 게. 이제. 입시를 하면은. 교수들이 와서 평가를 해줄 때가 있거든요. 네. 있죠. 다른 때는 항상 B에서 B뿔을 맞는데. 네. 어떤 교수가 오면은 A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석고 소묘로 하는데. 네. 근데 그게. 저희 학교 만학교 교수님이었어요. 오오. 그래서 거의 붙은 거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뭐가 있냐면. 처음에. 슬램덩크 1권이. 내 책상으로 왔다. 그렇지. 운이죠 운. 잘생긴 학생이. 만화를 따라그려서 옆에 앉았다. 이것도 운이죠. 아빠가 내 머리에 대해서 깨달았다. 이것도 운이에요 사실. 어떤 아빠들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나 너무 그런 거야 지금 진짜 운이 좋았어요 마라동아리 꾼이 근처에 있었어 운이에요 계속 운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엮어보고 싶어 아니 운이 아니라 그거 운을 가지신 거죠 거기 옆에 있었어도 본인이 문을 열지 않았으면 안 되고 그때 물어봤을 때 아 네 저 그게 아니라 뭐 열심히 할게요 라고 아버지께 그냥 얼버무렸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모든 그 생각이 솔직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속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어 저 친구 마음에 드는데 하는데 어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다가가셨잖아요 그리고 싶다 그리고 그렇죠 다가가고 싶으면 다가가고 나한테 왜 안 다가왔냐 나 그 얘기 하려고 했다 그리고 꾼이 보여 끌고 들어가 그러니까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아 내가 만화를 계속 수업시간에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게 선생님들이 터치를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왜요? 응원해 줬어요 그 학교 되게 신기하겠다 근데 더 특히나 고등학교 때 저 담임이었던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만화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선생님 수업 때 제가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국어 선생님인데 국어 교과서를 보면은 단편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소설들이 이야기 전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게 들어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앞부분을 설명해주고 책에 나와있는 걸 얘기해주고 뒷부분을 궁금하게 만들어줘요 이야 잘하신다 그런 수업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좀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얘기해준 소설책을 좀 보게 되고 찾아서 보고 찾아서 보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리고 만화를 할 때 좀 지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연재할 때 그렇네요 그런 궁금증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난 그 약간 평행우주에 살다 오신 것 같아 한국에 그런 학교에 그런 선생님들이 없거든요 잘 만화에서 등장할 것 같은 선생님이거든요 되게 존경한 선생님이에요 저한테 국어 선생님께서 결혼할 때 주례도 봐주시고 찾아가서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장 큰 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만난 거 사실 국어 선생님 만난 게 스토리텔링에 어떤 씨앗을 좀 뿌려주신 느낌이네요 연재를 하고 대중매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토리텔링의 접근법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원칙은 같지만 첫 접근이 굉장히 대중매체적인 느낌이에요 궁금하게 만들고 좋습니다 나 근데 꾼 얘기 좀 더 해보고 싶은데 꾼요? 꾼 얘기가 이렇게 본인의 삶에서 스쳐지나가는 순간이 아니요 아니요 지금 매주 찾아갔어요 매주 찾아가서 이제 저희 그림 그린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거기는 프로 작가들이 만든 건데 동아리였어요 원래 동아리로 시작해서 그때는 부여 작가가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데뷔 동아리 안에서 우리 환쟁이 작가님 때 그렇네요 비포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서도 거기서도 그냥 이렇게 오세원 작가님처럼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나요? 없대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흔치 않아요 우리끼리 외로웠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뻥 하고 들어온 거네요 즐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 형들도 우리를 반겨서 뭐 침심하니까 사실 날아서도 즐거웠을 것 같아요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냥 들어왔는데 어린애인데 만화를 알려달라는데 그림을 오세원같이 그려 너무 좋지 그쵸 그때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못 그렸어요 그림을 그래요? 진짜 못 그려가지고 그 형들도 지금까지 연락을 하는데 네가 만화를 그릴지는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둘이 더 있는데 그 친구들은 만화를 그릴줄 알았는데 너는 정말 만화해서 그릴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상관님 내가 처음 언제부터 잘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가 그림을 이제 좀 아 이제 내가 잘 그린다고 느꼈을 때는 이번 시즌 신돌임 그림에서는 확실히 내가 그림을 아 진짜예요 항상 그림이 이럴 줄 알았어 네 그렇습니다 뭐 예상은 했잖아요 아 근데 너무 진짜 진짜 잘 그리시잖아요 임수정 배우가 명언을 남겼죠 제가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잖아요 아 왜 그러셔 다들 다들 대정신이 아니구만 그래요 좋아요 오직 오직 겸손할 권리는 본인에게만 있으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시는 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따라 그렸기 때문에 친구들 그림을 그 꾼 다니던 시절에 못 그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그림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있죠 있어요? 나중에 존짐로 탈곡기 나와주면 안 돼요? 어 네 되면은 네 진짜? 네 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유튜브 유튜브인데? 네네네 근데 정말 보시면 정말 놀랄 거예요 그림이 너무 그게 꿀잼이죠 지금 억수씨 양세준 작가 둘만 했는데 네 신돌임의 작가 오세형도 한번 저 진짜 궁금해요 그건 완전 생방송 시청해야지 어 우리 라이브 스트리밍 한번 합시다 네 그거 진짜 궁금하다 이 그림이? 이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들 희망을 가질 거란 말이죠 다른 건 있어요 뭔데요? 제가 느꼈을 때도 이제 같이 그렸던 친구들 그림을 보면은 저는 그림에 배경이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림에 배경이 없어요 그렇죠 캐릭터만 그리죠 그건 제가 못 그렸기 때문에 그냥 채워둔 것 같아요 빈 곳을 두기 싫어서 채워뒀던 것 같아요 지금 신돌임을 보면은 정말 끝장나게 채우잖아요 미쳤죠 미쳤죠 미쳤대 보면서 늘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저는 늘 감탄하면서 보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여 동네 만화가한테 가서 만화 배우고 그림 그리던 오세형은 미래생이 됩니다 대학교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아직 커리큘럼이 없을 때였거든요 저도 그거는 감안하고 갔는데 너무 없어가지고 만화가를 들어가신 거예요? 네 만화가를 들어갔어요 모건대학교라고 만화가 들어왔는데 그렇군요 전에 다른 작가들도 학교에서 만난 거 학교에서 얻은 거는 친구 작가라고 하잖아요 저도 저는 그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루피처럼 동료로 모으겠다 동료로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꾼을 보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걸 봐가지고 학교 가니까 근데 다 만화를 입으로 그리더라고요 와 이렇게 새기게는 오세형은 처음 보네요 착한 친구인데 가슴에 나왔구나 어느 학교나 다 그랬던 거 같아요 입으로 그린다는 건 이제 막 덕후처럼 말은 많이 하는데 먼 곳으로 나란다 저도 입으로 그렸던 거 같아요 옛날에 잘 떠오르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입으로만 그리고 잘 그리는 친구들을 찾았어요 저는 저보다 잘 그리는 친구를 찾아야 저도 늘 거 같아서 잘 그리는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만화학과로 전공을 했을 때는 이미 만화가가 되겠다는 마음이 불이 켜진 거네요 그냥 그 과를 가서 그런 거 같아요 만약에 제가 디자인과를 갔으면 디자이너가 됐을 거 같고 아 그래요? 되게 잘 하셨을 거에요 디자인도 그쵸? 엄청 조형적이시잖아요 그 신돌이 원고에 폰트 보세요 아 진짜 기술 쓸 때 레이아웃 보세요 제 말이요 디자인적이거든요 선 보세요 선 근데 그 머리 피도 안 마른 녀석들 엠블렘 보세요 내가 헬퍼나 신돌이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은 디자인해도 되게 잘하겠다 패션 회사 런칭해도 되게 잘하겠다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의 로고는 정말 좋아하는 후배 디자이너가 현뜻 만들어준 거에요 본인이 컨펌 했을 거 아니에요? 컨펌 안 했어요 아 진짜요? 주원들을 썼어요? 주원들을 썼어요 너무 잘하는 친구라 그리고 만화 하나 그런 데 들어가는 건 사실 그 효과음이나 그 액션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액션 네이밍? 기술 이름 기술 이름 그런 거는 사실 이미 텍스트가 텍스트라는 거 자체가 저는 가장 오래된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봐 정말 닳고 다름 디자이너적인 접근이에요 역시 그러면은 어떻게 넣어도 이쁠 수 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이거 이 분이 내가 폰대 쓰는 걸 안 보셨네 진짜 그러니까라고요 사람 보게 다들 안 일 났네 작가들이 활용을 좀 덜 하는 편인 거 같아요 저는 그걸 좀 아니 수백 년 동안 다듬어진 그 디자인을 저는 그냥 갖다 쓰는 것 뿐이에요 그쵸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의 거를 본인이 흡수하고 싶은 것들을 굉장히 잘 찾아다니셨나 봐요 그러게요 찾는 것보다 그냥 좋아해서 그냥 나온 거 같아요 찾지는 않았던 거 같고 심플합니다 심플해서 그만큼 강력한 거 같아요 만화가가 되는 과정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쵸 제가 주로 그랬거든요 생각이 많고 그러면 약간 강력함이 없어요 그 경로에 근데 지금 오세영 작가님 얘기 들어보면 내가 평소에 느꼈던 느낌 그대로인 거 같아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만화가 보고 싶으니까 배우고 그냥 궁금하니까 열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그냥 꾼 뭐지 좋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자 네 그래서 찾아다녔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 다섯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섯 명이 이름도 짓고 뭐 하셨어요? 고잉 메리 오가테 저는 저희 동아리 이름이 고구마 어택이라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작업실 이름이 고구마 어택이거든요 아 그 고구마 어택 이름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네 한 2002년도부터 그 이름을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제 작업실 염려빵이었던 네 거기가 고구마 어택 아 그러셨구나 되게 힙하다고 생각했는데 2002년부터였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입으로 말고 진짜 손으로 그리자라고 생각해서 손으로 그렸는데 사실 완성된 작품을 그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성된 작품을 만들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수업은 안 나가고 그냥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작업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야 꾸준히 원고를 했다는 거죠 그때 네 학교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만화 쪽에 관련된 게 없었어요 있으면 1.2시 네 1.2시를 알려주는 수업 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1.2시를 알려주는 1.2시를 알려주나 알려주더라고요 대학에서 1.2시를 알려주는구나 하고 좀 놀랐어요 네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군요 네 어 저건 대학교에서 배우는 건가 라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지어 그 1.2시를 알려주시는 교수님이 동영학과 교수님인 거예요 동영학과 출신의 동영학에서 1.2시를 알려주신다고요 동영학에서 1.2시를 알려주신다고요 동영학에서 1.2시 이런 느낌이라서 저희끼리 뭐 옛날이니까 그때는 많은 만화과들이 커리큘럼이 좀 정비되기 전이었다고 지금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요 자 좋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시절에는 나를 키우는 건 8할이 동료였다 아 네 그렇죠 그렇게 동료들 많은 고구마와택 왜 고구마와택이었습니까 아 그때 친구랑 거의 같이 살았거든요 자취방에서 그 친구가 이름을 막 짓다가 뭐 바나나킥 뭐 감자깡 뭐 이렇게 막 좀 주로 탄수화물을 좋아하죠 네네네네 고구마 주로 이제 그 맛있겠다 편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잠결에 야 고구마 어때 그러니까 옆에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고구마와택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고구마와택으로 그냥 지었어요 네 되게 또 네이밍도 되게 단순해요 너무 너무 웃긴다 지금 그 고구마와택이라는 이름만 계속 쓰고 있는거죠 그때 그 멤버들은 아닌거죠 그때 그 멤버들은 한 명 있다가 지금도 제주도로 가고 네 그래서 지금은 네 그 이름은 유지를 이어받고 있는건 오세영이다 그렇진 않구요 지은 사람이니까 네네네 제일 잘나가고 네 그렇진 않구요 잘나가면 형이지 뭘 그래서 그래서 좋아요 그 작업을 하면서 학교를 옮겨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학교를 옮겨야겠다 했는데 학교를 옮기려고 이제 다시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군대가 있더라구요 네 군대라는게 있죠 네 군대 가야겠 군대를 거부할 수 없어서 군대를 갔다 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군대야 뭐 그냥 그냥 보병 갔다 왔어요 네 보병 갔는데 지역이 지역이 보령 해안가 아 해안가요 해안부대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도 뭐 배운게 있지만 뭐 군대는 뭐 군대야 군대 얘기는 아 저는 군대를 군대 얘기하는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아니요 좋았는데 저는 행정병으로 나왔거든요 군대를 어 미대가 미대면은 또 어떻게든 그 써먹으려고 하잖아요 부대에서 네 제가 한 일병 초 때까지는 쓸모없는 그냥 병사였어요 아무것도 제가 귀찮아하고 근데 대부분의 이등병 일병은 쓸모라는게 마탕치 않습니다 네 그잖아요 땡보라고 하죠 땡보 아 보직도 너무 편해 아 그렇군요 너무 편한 일을 하는거에요 뭘 했길래 정운병이라고 아 뭐에요 그게 좋았겠다 네 그냥 정은 네 별로 한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거에요 아 그래요 아 정훈이라는게요 네 군대에서는 정신교육이라고 봤습니다 다 모아놓고 세미나처럼 모아놓고 앞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뭐 뭐 간첩은 잡으면 좋고 이런거 알려주는거에요 네 우리 그 대북관 뭐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 알려주는거에요 정신교육인데 정훈 장교가 와서 합니다 그 앞에서 서가지고 있는게 정훈병이에요 저는 그냥 진짜 비디오를 틀어주는거에요 비디오를 비디오를 넣고 틀고 수거하고 아 네 진짜 중요한 업무네요 네 일병 때까지는 그랬는데 네 일병 중간쯤 되니까 이제 다른과 장교 한 명이 저를 눈뚝 눈뚝을 드리는거에요 저를 네 포토샵을 실수한다고 아 크지 그거 큽니다 저를 데리고 가더라구요 네 이제 거기가 엄청 힘든데요 라고 많이 들었지 작전과라고 작전과 정훈병이 아니 진짜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끌려갔는데 그 장교분이 좀 엘리트시더라구요 음 일을 엄청 잘하세요 아 어 저한테 일을 주는데 제가 그 성취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일을 계속 주시더라구요 아 훌륭한 리더였구나 아 그런 경우가 있죠 음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제 제가 얘기했던 아까 대학교에서는 완성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음 근데 거기서 처음 완성이라는 걸 하고 그거를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을 저는 보고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웬일이야 진짜 진짜 좋은 경험 하셨다 군대에서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그때 잘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고 한 거를 제가 같이 만든 거를 다른 높은 장교들이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완성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그때 배운 거 같아요 오 맙소사 와 대박이다 나 롱토브진 해가면서 들어본 가장 신기한 경험인 게 진짜요 군대 가서 배운 게 완성의 성취라니 보통 군대 얘기할 때는 반대로 갑니다 그쵸 뭐 필요하니까 하고 네 적당히 하고 그 장교분은 분명히 높은 데까지 갔을걸요 아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하면 높은 데까지 가요 군대에서 와 어 일반 병사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음 저도 많이 배웠죠 되게 좋게 얘기한다 확실히 장교에 대해 좋게 얘기하는 사병은 둥무입니다 아 저도 장교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뭐 안 좋아지 그분은 정말 좋았죠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포도샵으로 이미지 만들고 네 네 그거 가지고 PPT 만들고 네 네 작전과가 그런 거 하거든요 음 발표를 해야 되니까 앞에서 네 네 네 되게 높은 분들한테 그래요 좋습니다 재밌는 얘기였어요 이거 넘어가서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이 경험은 되게 소중한 네 그렇죠 군대 전역하고서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 그때는 연재처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제대에서 몇 년도입니까 2006년도에요 저보다 1년 뒤군요 네 그때 나이가 됐죠 나이는 개인정보지 그치 아 24살이었어요 그때 5살 네 네 그리고 연재처가 네이버 다음 있었는데 딱 그때죠 네 2006년이면 네이버가 시작된 직후니까 네 네 근데 그 만화가를 준비한다고 동료들이랑 그리면서도 네 아직은 웹툰의 태동기였잖아요 네 네 그럼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대충의 경로는 결국은 만화책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머릿속에 있던 거는 네 네 그 상태를 군대까지 간 거죠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오세영 작가님의 그 지망생 시기에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만화의 형상이 책입니다 출판 만화였고요 그걸 보고 자란 거고 네 그때 다시 그렸던 만화도 페이지 형식이었던 거죠 네 다 페이지였어요 그리고 제대를 했는데 한국 출판계는 잘 없어 네 네이버나 다음이 있고 네 이제 이 상황에 돌입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뷔 준비 기간이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50분입니다 아 네 기가 막히네 벌써 50분 됐어요 키내주죠 얘기 좀 하다보면 금방이죠 롱터뷰가 이렇습니다 네 좀 약간 걱정하시더라고요 여기서 1부를 마무리 할 건데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되게 걱정을 좀 아니다 오세영 작가님 별로 걱정 안 하신 거 같긴 해 네 항상 잘해주셔 가지고 보니까 들어보니까 롱터뷰는 오늘 1부 마무리로써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웹툰 스쿨을 전반적으로 다 들으시는 건 아니죠 주로 이제 롱터뷰를 주로 들으신다고 들었어요 아 저는 다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다 들어요 네 제일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롱터뷰라는 얘기인가요? 네 다 재밌게 듣고 있어요 저는 롱터뷰는 아는 사람들이 나올 때 정말 재밌는 거라서 더 재밌게 들었던 거하고 다른 뭐 이제 이론적인 그런 얘기 들을 때도 좀 재밌어요 들어가면 역시 네 뜬금 질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가야 될 길은 뭡니까? 네 우리 팟캐스트 나아가야 할 길 팟캐스트와 유튜브 양쪽 다 이 웹툰 스쿨이라는 이 채널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나갈 길은 뭡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갑작스러웠어 네 왜냐면 작가면서 존경하는 작가면서 동시에 청취자인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들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나갈 길은 어딥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은거 같아요 저는 더..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 이 코너는 이제 폐지해도 될 것같다 이 코너 지금 근데 시나리오 작법이나 그런 건 안하시잖아요 김덕실이죠 뜨뜨 tutti 뜨물뜨 소 nhiêu 다행이다 편하신가요? 다행인거 같아요 뜨뜨들. 뜨뜨뜨문하죠. 다행이라고 하는 뜻인가요? 다행인거같아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좋은 의견입니다. 궁극 시리즈는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만화에 대한 가치관과 이종범 작가님과의 생각이 너무 상반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재밌게 쓸거든요 사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구나 나는 다른 생각을 하는데 아 너무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요 나 너무 궁금한데 여쭤봐도 돼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는 이론과 창작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랑 같은데요? 그쵸 학문이 창작의 영역을 넘어오면서 좀 무서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냥 어떻게 보면 헤맬 때 길을 찾는 방식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창작을 하면서 그런 이론을 봤을 때 오히려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을 저는 잃게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실패는 이유를 정말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성공한 거는 그 이유를 못 찾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나리오 작법설을 보면 저렇게 해서 된 저런 식으로 그 형식이 없는 작품이 없거든요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작품을 보면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좀 난해한 거 같아요 너무 재밌다 학문은 학문으로 두고 그냥 창작은 창작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게 좀 저랑 대립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 의견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오세영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신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모국어 쓰는 사람한테 문법을 함부로 가르치면 말을 못하게 돼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맞나? 근데 외국어를 배울 때는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저는 오세영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이거는 이건 짐승의 감각이다 맞아요 이 컷에 이 구도에 이 색을 쓴다는 것은 확실히 그래요 이미지를 감각이에요 그거는 이거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만화의 어떤 한 부분을 잡아내는 건데 저는 거기로 갈 수 있는 티켓을 못 갖고 태어난 거야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기존의 만화판이나 예술 쪽에서는 그 짐승적 감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걸 갖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턱을 가로막았어요 재능이라는 이름으로 그쵸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는 거죠 저쪽으로 못 간 사람들도 여기 모여있어 근데 니네는 이쪽으로 가면 논리로라도 만화를 직업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짐승의 감각으로 그리는 분들에게는 이게 노이즈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맞는 말이에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만화가 나를 이미 가르쳐서 나는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다고 감이 오시는 분들은 너무 궁극의 시리즈나 이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시면 네 네 네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 같아요 역시 좋네요 저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러게요 저희가 나가야 될 길은 뭡니까 아 농담이고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작가님이 롱토뷰에 오시면 여쭤보려고요 제가 나갈 길은 어딥니까 지금 미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롱토뷰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론은 좀 줄이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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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입니다 네 존잘로 탈곡기에 언제 갖고 나와서 네 과거에 못 그렸던 그림들 네 네 제가 이제 마감에 방해 안되게 네 네 네 잘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도와주세요 네 네 자 오늘 오세영 작가님 개인의 개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스물네 살의 오세영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들 안 지루하시죠?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어때요? 홍 박사님 어떠셨어요? 꿀잼이죠 꿀잼 꿀잼이었어요? 네 그럼요 내가 되게 당황하면 너무 좋아해서 네 오세영 작가님 어떠셨어요? 어 뭐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린 바로 이어서 2부 넘어갈 테니까 네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간번호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롱터뷰 신도림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오신 오세영 작가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도 할 겁니다 전 만화가중범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오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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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c